또 임세윤 교수님, 또 이제 나경원 씨 11차 고발 또 이야기 잠깐 해야죠. 저희가 또 하셨던 걸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드린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에, 아, 수요일이었나요? 네. 수요일에 저희가 나경원 11차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어제죠? 어제네요. 잠깐만, 오늘이 목요일. 오늘이 수요일. 아, 그럼 월요일날. 월요일날 했나요? 월요일에 하셨죠. 월요일날 했나요? 네, 월요일에 하셨죠. 아, 저기 우리 사진도 나옵니다. 저 하도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날짜가 맨날 헷갈리고 있는데요. 저희 안소장님, 안진구 부장님이 그저께 했네요. 네, 다른 저희 시민단체 분들이랑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이제 저희가 경찰에. 선의의 경쟁을. 네, 저 김지태 미국으로사님 사진도 나오고요. 저분도 요즘에 소리소리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고. 아무튼 여러 자료 화면에 나갑니다. 우리 사탄파 TV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제 다시 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또 고발을 하셨나요? 그래서 카드 섹션 이렇게 세워놓고요. 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 섰습니다. 아, 안 쓰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걸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11차 고발장, 여러분. 제가 좀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무려 49장입니다. 얼마나 비리 혐의가 많으면 11차 고발장 49장이나 되고요. 이 11차 고발의 핵심은 3월 6일 날 문체부에서 이렇게 나경원 씨가 장악하고 사회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페셜 리그 코리아에서 무려 15건의 비리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걸 다 고발 사회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자기 전에 밤마다 이렇게 달달 내고 자서 약간 이렇게 침이 묻어있는 2014년도의 감사 결과 최근에 공개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나경원 씨가 회장을 했었던 스페셜 리그 코리아의 감사 결과 여기는 무려 5건의 비리가 지적돼 있습니다. 이것도 고발 사회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나경원 씨가 지금 사실 겁도 없이 여러분 자기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비리 혐의나 고발이 다 가짜다, 허이다 라는 진짜로 허위의 문자를 동작부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니까 자기와 관련된 모든 비리 혐의가 허위인데 저희들이 민주당하고 자파 언론과 자파 심란체가 짜고 고발을 하고 자기를 음해하고 있다고 문자를 뿌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라고요. 이게 문자를 다량으로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아니, 복조인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급했던 거죠. 지금 지역에서 인기가 막 떨어지고 범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날로 상승하니까 그다음에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로도 걸렸죠. 대한장애인 체육회 감사 결과로도 또 비리가 5건이나 걸렸죠. 성신여대에서는 3건이 걸렸잖아요. 전형 신신여대 비리, 입시벌이, 입시비리, 성적비리. 그다음에 대한장애인 체육회 감사 결과로 5개는 채용비리. 이번에 스태트 보도에서 또 큰아지 왔던 남편, 김지호 부장판사의 과선배 법조인의 따님을 갑자기 티켓 채용했던 채용비리. 본인이 본인의 책을 공급으로 500권이나 사준 부조림. 공급 횡령. 그다음에 또 본인이 비상금이 뭔인데도 무려 400만 원이나 되는 활동비를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적 부자인데도. 그거를 승인 없이 받으셨죠. 네, 절차를 어기고. 400만 원이나 매달 활동비를 타간 거. 그다음에 또 보좌진 채용. 보좌진 채용한 거. 두 명이나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때. 이런 내용들 다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문체부 감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려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MC께서는 좀 고기하게, 고결하게 그냥 사회만 보시고요. 이런 나경원 같은 최악의 정치인에 대한 고발이나 피켓팅은 저희 같은 좀 마당새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 결과인데요. 핵심, 이 중에 정말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15건의 비리가 적시되는데요. 일단 따님이 법과 절차와 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되는 걸 다 어기고 당연직 이사로 선임이 됐다는 게 그다음에 다른 이사도 하나 또 문제가 있다는 게 두 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딸을 다른 직적장인들이나 장애인 선수들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의 글로벌 메신지니까 IOC 홍보대사랑 명예대사쯤 내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거기에 또 공모도 안 하고 절차를 어겼다는 게 두 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고요. 법인의 중요한 안건을 서명결해 버립니다. 국민의 세금이 30억 안팎이나 지원되는 여기가 그냥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생소해서 그러시지 국민 세금이 1년에 30억이나 지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 정말 투명하고 꼼꼼하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디 가서 밥 싸먹는 것도 다 적어놔야 돼요. 전 회장이 나경, 현 회장이 유해찬과 나경원의 측근인 구 새누리단계, 자영단계 고은길 국회의원 이사 중에는 강요상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말 엄청나게 열받아하고 분노하는 강요상에서 왜 공적 비영리 체육단체, 장애인 체육단체 이런 분들이 장악을 해서 이렇게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고 걸렸냐는 거죠. 회장 재락권에 과도한 인정도 하나 걸렸고요. 여기에 나머지가 6건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고 계약사무가 부적장에 처리됐다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MC도 시청자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공공기관이나 대기기업에서 많은 비리가 계약을 하면서 이러잖아요.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 심지어 예를 들면 1억을 줘도 될 걸 2억을 준다든지 중간에 쇼킹도 하고 리베이트도 받고 뇌물도 받고 쇼킹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전문용어인데 쇼킹도 있어요. 쇼킹은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돈을 뜯어내는 건 쇼킹을 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행위였습니다만 저는 가담한 적은 없고 그런 행위를 못 알게 말린 적은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형적인 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체부 감사결과 하면요. 나경원 전 회장, 고은길 현 회장 시절에 최소 17건이나 3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 해야 되거든요. 네, 나라장비 거기 있죠. 다 공개입찰이 되잖아요. 국가법에 대놓고 스페셜교육코리아 계약 법령에도 그대되어 있는데요. 무려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에 계약을 하면서 17건이나 수익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계약.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은 문체부관님 감사를 하다 말고 거의 중간 결과처럼 나왔는데 어떤 특정 업체한테 만약 일감을 몰아주고 자격도 안 되는 업체한테 수익 계약을 해서 이러면 더 비싸게 과도하게 예산을 몰아줬다. 이것이 가장 유명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행령.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물이 오고 갔다면 배임수재나 내물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업무를 방해했다면 나경원은 업무방해해야 되고 국회의원에 직권을 남아있다면 직권남용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모두 고발해놨습니다. 이번 1차에서 14까지 검찰이 고발한 것들은 널리 알려졌잖아요. 나름대로 아들 관련 비리 딸 관련 비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비리 스페셜 올림픽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서 쓰고 남은 돈을 4억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의 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비리가 나경원이 전 회장 그다음에 고은길이 현 회장인 이 시절에 수십 건의 계약을 국가계약 관련 법령 그다음에 내부 규칙을 어겼다. 그리고 300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일어났다.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없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부정이나 비리나 예산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6건이나 지금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다시 문체부에 의해서 문체부가 봐줬다. 왜냐하면 문체부 내 옛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루자들 그다음에 나경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봐준 연루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도 무려 15건이나 걸린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경찰한테 고발장 내놨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대한장애인 최계감사 결과에서 채용비리, 공금유용비리 그다음에 올 400만 원씩이나 활동비를 받아간 비리 등을 이번에 추가로 고발해놨고 언론은 왜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이번에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는 거의 기사를 안 쓰죠. 아예 안 쓰거나 거의 안 쓰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MBC 스테이트팀 그다음에 우리 시사타파TV 고발 뉴스 소울의 소리 너무 아주 열심히 고발하고요. 한겨레신문이 제대로 고발 이 문제를 보도 안 해서 굉장히 제가 실망하고 문제를 많이 했는데 오늘 11차 고발 한겨레신문도 좀 크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진보 언론들도 더 기사를 열심히 써야 됩니다. 특집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특집으로. 이게 2014년도에 이미 한겨레신문이 나경원과 스페셜 빅코리아 여러 가지 비리를 특정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저는 한겨레신문이랑 경영신문이랑 그분 주간마다 하나씩 특집으로 해도 될 만큼 많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나경원 집안 홍신학원의 사업비리 특집으로 또 10분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정말 끝이 없습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경원 비리로만 10번 방송 더 해야 됩니다. 1차 고발을 뭐로 했는지 2차 고발을 뭐로 했는지 3차 고발을 검찰 수사를 안 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우리 스타타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제가 11차 고발까지 하셨습니다. 솔직히 고발장 쓰고 감수하고 그것을 복사하고 이렇게 피켓을 만들고 또 현장에 가서 기자견하고 제출하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써서 이렇게 보도자료 보이시죠? 수십 장에 보도자료를 써서 이걸 배포하고 직접 또 이렇게 경찰서 고발장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은 실무 같지만 굉장히 실무가 많이 듭니다. 굉장히 피곤하고요. 잠도 못 자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개총수님보다는 덜 피곤하지만 요즘 개총수님이 제일 정말 미래통곡당이 표를 훔쳐가는 것을 맡겨서 고문을 타고 계신데 저희도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나경훈 씨가 계속 민영사 고소를 한다. 소송을 한다. 하고 허위사실도 유포하면서 저희들이 민주당 어쩌다 하는 등 가짜 시민단체라는 등 이렇게 음해를 하니까 아무리 제가 강심장이고 경험이 많아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좀 이역도 느껴지고 약간 이축도 되고 대선후보로도 거론되는 제1야당의 실세 국회의원이 또 남편도 지금 법조인이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검사나 판사 얼마나 많은 기득권들이 기득권들과 카르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엠비스테트팀 보도에서도 윤석열 장모님의 재판을 김재욱 판사가 맡았는데 1년 반 동안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물론 공방 있고 논란이 있는 아주 확실한 건 재판을 맡았었다는 거 1년 반간 재판이 연기됐었다는 거 그래서 나경훈 씨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요청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분들은 아니다 판사님이 그렇게 할 거냐 위해서 우리는 응한 것뿐인데 응했더니 그 후로도 계속 재판을 안 잡아갖고 재판 빨리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 이렇게 어제 미 씨를 통해서 밝히셨더라고요 저도 이 사건을 좀 아는 게 이분들이 예전에 시민단체까지 찾아서 민원도 내고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 너무 방대한 사건이 없어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분명한 것은 같이 투자를 한 거예요 피해자분들하고 나경훈 씨 장모님하고 아니 윤석열 씨 장모님하고 그래서 50억 정도인가 이익이 났는데 갑자기 그걸 본인이 다 가로챘다는 의혹인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절반씩 나누기로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그게 강요다 강요했다고 해갖고 이분이 구속돼 버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게 강요가 아니었다 당시 오히려 어떤 법무사가 양심선을 해 준 거예요 윤석열 씨 장모로부터 돈을 받고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심지어 고소하신 분을 또 무고로 구속시킨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게 우혹이니까 아직까지는 논란이고 그게 사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근데 윤석열 씨는 그 사건을 마치 모르는 척 이야기했는데 어제께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밝힌 거예요 하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구영식 기자한테 이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자기 장모를 고소한 분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맹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재판에 얼마나 기소나 수사나 재판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저희도 또 알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과다한 추측이나 업무로는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건 혹시 나중에 팩트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장모와 관련된 그런 쟁송이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도 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 피해자들을 담당 취재하던 기자한테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 본인이 페이스북에 밝혔거든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의 유명한 기자님인데 구영식 기자 윤석열 씨가 당시 대검 중순일 과장이었는데 직접 전화를 해서 그놈들이 나쁜놈들이랑 맹비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맹비나를 했다는 것은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수사나 기소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게 중요하냐 바로 나경원 씨의 남편이 1년 반간 재판을 연기해 줌으로써 혹시 이득을 본 게 아닌가 장모님이 그러면 지금 윤석열 씨가 그렇게 그동안 지독하게 나경원 씨를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그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죠 합리적인 추정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설령 나중에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런 추정이 세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윤석열 씨가 나경원 씨나 항교환 씨나 최성애 전 총장에 대해서 너무 수사를 안 하고 자유한국당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뭔가 특수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너무 끈끈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알고 봤더니 실제로 이분들이 나경원 씨 나경원 씨 남편 윤석열 다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고 고시 출신이라는 동질감이 있고 또 그런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팔을 안으로 굽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당할 권력 개편을 둬죠 그런 거에다가 심지어 재판을 맡았었다 1년 반가 석연치하는 이후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다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이나 윤석열 금지할 총장과 나경원 씨 부부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분날 수밖에 더더욱 그다음에 이분들이 평소에 그러면 행실이 괜찮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안 그럴 텐데 김재호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옛날에 네티즌 예전에 나경원 씨가 네티즌들을 대규모로 고소한 사건에서 갑자기 당시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그분이 박은정 검사잖아요 나중에 확인됐으니까 왜 나경원 씨가 빨리 수사 안 하냐고 고소된 사건들을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하냐라고 부정한 압력이나 청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로 밝혀졌죠 나경원 씨는 또요 자기 아버지 족벌 홍신학원이 교육부나 국회에 감사를 받게 되니까 정봉준 의원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빼달라라고 또 부당한 청탁 하는 것도 사실 밝혀졌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층과 특권식에 물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일상의 자연스러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부탁은 빼주는 거예요 서울대 연구실도 자기들 멋대로 쓰는 거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부당한 청탁해서 아무도 쓸 수 없는 연구실을 사주가 부당하게 무상으로 써가지고 제의자자 넘으면 제사자 넘는 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 큰 소식이거든요 제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그런 윤석열 나경원 부부의 커넥션 혹은 비록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노나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지난 10차 고발 6달 동안 저희가 기다렸습니다만 수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찰에 고발한 거 아닙니까 아마 경찰에서 압수수색 신청이나 이런 거 하면 반려할 것 같아요 또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경찰들도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의아함은 있거든요 이번에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옳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온갖 제가 여기 문체부의 감사결과 대한체육회의 감사결과에서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70장이 넘습니다 비리가 다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수사만 하면 모든 걸 밝히고 싶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도 그런 말을 하셨죠 기자분들 기자가 대한민국에 2천 명의 검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분명 정의로운 검사가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모든 취재자료를 다 넘겨줄 테니 빨리 수사해라 그러셨거든요 저희 이 자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얼른 수사해주세요 이미 검찰에도 다 제출했고요 추가로 또 내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아마 만드셔서 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